주여 거룩한 팝파티 국민대회가 은혜 안에서 원활히 진행되고 사법씩 마칠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. 불변돌이의 날씨에 쿨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무이게 하신 것도 온전히 주의되어 낼 줄 믿습니다. 현장에서 드려진 메시지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합법을 막아주옵소서. 주여 이제 거룩한 팝파티를 넘어서 거룩한 쓰나미가 되어 전세계를 성령의 받으러 뒤덮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. 전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맞춰 먼저 지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으로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. 주여 보러 갑니다. 주여 보러 갑니다.